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제48회 대전, 충청, 세종 지역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기념식은 지역 최대의 산업안전보건인들의 행사로 지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민과 함께 안전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청렴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술 세미나도 함께 열려 각 사업장별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